도화관 환영을 다루는 전략가 신규 클래스 도화관은 요즈 종족의 첫 번째 직업으로 아이덴티티를 활용해 파티원의 전투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체력을 회복하는 구슬을 생성하여 파티를 지원하는 지원형 클래스입니다 도화관은 자신의 무기인 구슬 활용해 적에게 먹물을 뿌려 더 큰 피해를 입히거나 필드에 그림을 그려 파티원의 전투 능력을 증가시키고 전장으로의 빠른 합류를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파티원을 보호하며 특히 도화가가 가진 환영의 문 스킬은 위험에 처한 파티원을 도화가 쪽으로 소환하여 구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킬이랍니다 이러한 지원 능력뿐만 아니라 트라이포드에 따라 강력한 공격 스킬로 변화시켜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전장에 그려진 도화가의 수목화는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치명타 저항력을 낮추거나 대량의 보호막으로 파티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1월 12일 아크라시아에 새롭게 등장할 신규 클래스 도화가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신규 클래스 도화가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신규 클래스 도화가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신규 클래스 도화가의 활약을 기대하세요